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.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노오븐 바나나 케이크에요. 바나나를 으깨서 핫케이크 가루를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슝슝슝 돌려만주면 완성되는 만들기 쉽고 달콤하게 맛있는 바나나 케이크에요.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노오븐 베이킹, 노오븐 디저트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영상도 맛있게 시청하시구요. 응원의 덕글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. 그럼 요리 시작하러 저는 갈게요. bow. 계란. 계란. 고기. 계란. 계란. 계란 bark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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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떡볶이 물 많으면 똥 짜리 면 이Used 딱딱크 nettoppel 그리고 마늘 마늘 배수 대파 오레오마蟹 후라이 아름다운 바베큰 구워 감사합니다.